어? 리안아! 엄마! 어쩐 일이야? 미리 전화도 없이? 어제 장모님도 못 배웠고 당신 필요한 물건도 좀 챙겨오느라고 올라가자, 리안아 빠질게 올라가자, 리안아 대단 조심 오 무슨 일이 있어도 초이를 지키겠다고 장모님 앞에서 맹세했는데 명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, 장모님 나한테 죄송할 게 뭐 있나 오해하기는 자네나 나나 마찬가지였는데 사부인께는 더는 오해 안 하시게 그거나 잘 좀 풀어주게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제가 책임지고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돌아가 안 돼 안 돼 오늘은 장모님 댁에서 자려고 왔단 말이야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죠? 장모님 강섭아 자네까지 이러면 어쩌나 초이 같이 데리고 들어가게 나도? 그래 너도 아유 오늘 하루만 봐주십시오 오늘 밤만요 예?